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게 웬일입니까? 똑같습니다. 진짜 가인씨 뒤에서 나오실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. 와 반갑습니다. 처음 하신 분이 용인 가인씨시죠? 네. 어쩜 저렇게. 진짜 가인씨 어떠셨어요? 저도 너무 놀랐어요. 왜냐면 저를 닮았다고 제가 소리를 되게 주변에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. 저를 닮은 사람이 많다고. 다 보면은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눈 짝고 이러면 다 잘 닮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예쁘셔서 너무 기분 좋아요. 저는 처음에 진짜 가인 선배님인 줄 알고 인사드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어 아닌가 이랬는데 저도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. 비는 게 비슷하지만 사격도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비는 게 진짜 아니에요. 맞아요. 진짜 닮았네요. 짠이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